윈도우즈 11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다음은 HP 컴퓨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문제와 문제 해결 방법의 목록입니다. 엣지가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음 윈도우즈에서 서비스를 검색하여 엽니다. 네트워크 연결 섹션을 두 번 클릭합니다. 나타나는 네트워크 연결 속성 창에서 시작 유형 메뉴에서 자동을 선택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서비스 창으로 돌아가서 다음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절차를 반복합니다. 네트워크 목록 서비스, 네트워크 위치 인식 및 네트워크 저장 인터페이스 서비스 엣지가 느리게 실행되거나 페이지 로딩 문제가 발생함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느리게 실행되거나 페이지를 로드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1단계, 윈도우즈 업데이트 확인 윈도우즈에서 윈도우즈 업데이트 설정을 검색하여 엽니다. 업데이트 확인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업데이트가 있으면 자동으로 설치를 시작합니다. 업데이트 설치 후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2단계, 윈도우즈 스토어 앱 문제 해결사 실행 윈도우즈에서 제어판을 검색하여 엽니다. 제어판 검색 필드에 문제 해결을 입력한 다음 결과에서 선택합니다. 문제 해결 창에서 하드웨어 및 소리를 선택하고 윈도우즈 스토어 앱을 선택합니다. 팝업 창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문제 해결사가 문제를 확인하면 화면의 지시에 따릅니다. 문제 해결사가 완료되었으면 닫습니다. 3단계, 검색 데이터 지우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3개의 점으로 지정된 추가 아이콘을 선택하고 설정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보호, 검색 및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검색 데이터 지우기 영역에서 삭제할 항목 선택을 선택합니다. 검색 키로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옆에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미지 및 파일을 캐시한 다음 지금 지우기를 클릭합니다. 암호가 작동하지 않음 제어판을 검색하여 엽니다. 제어판 검색 필드에 문제 해결을 입력한 다음 결과에서 선택합니다. 문제 해결 창에서 하드웨어 및 소리를 선택하고 윈도우즈 스토어 앱을 선택합니다. 팝업 창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문제 해결사가 문제를 확인하면 화면의 지시에 따릅니다. 문제 해결사가 완료되었으면 닫습니다. 홈 버튼이 표시되지 않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3개의 점으로 식별되는 추가 아이콘을 선택하고 설정을 선택하고 시작, 홈 및 셋 탭을 선택합니다. 홈 버튼 영역에서 도구 모음 옵션의 홈 버튼 표시를 켜기 위치로 전환합니다. 홈 버튼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의 주소 표시줄에 나타납니다. 기본 검색 엔진을 변경할 수 없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3개의 점으로 지정된 추가 아이콘을 선택하고 설정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보호, 검색 및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검색 및 서비스 페이지 아래쪽으로 스크롤하고 주소 표시줄을 선택하고 검색합니다. 주소 표시줄 드롭다운 메뉴에서 사용되는 검색 엔진을 선택하고 원하는 검색 엔진을 선택합니다.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 탭을 클릭하여 다른 언어로 제공되는 HP 비디오를 찾아보십시오. 공식 HP 지원 비디오를 확인하려면 HP 채널을 검색하십시오. 공식 HPна 네이버